오 들어오시고 계신다 두 분! 예아! 두 분 들어오셨고 자,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네 분, 네 분 자, 여러분 x4 스무 분 x3 180만원! 와! 뭐야? 수집간이었어요 와 자, 돌아온 배창태입니다! 와우, 오케! 그러면 이제 앞서 저희 이런 V LIVE 릴리였죠, 지금은? 이것도 언제까지 구구차일드 아니면 엉아들 네, 엉아들, 조상님 라인, 요쪽들 그렇게 다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형들 저 아니에요? 했었는데 다들 이제 빠지지 않았던 게 뭐였죠? 바로 첫인상 타임 첫인상 얘기 타임 첫인상 얘기 타임이었죠? 둘 다 너무 따뜻한 첫인상이었어요 그 현재 인상은? 현재 인상은? 근데 할 말이 있는데 혼자 V LIVE 하실 때 있잖아요, 저희 릴레이 V LIVE 할 때 거기에 그 머리 구조에 태그 장준 그만 괴롭혀 그거 뭐죠? 그게 현재 인상인가요? 처음에도 보셨다시피 저를 때리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모습들이 평소에도 보인다는 거죠 알겠어요? 아닌데 우리 아닌데? 태율이 형 마사지지 마사지 이것도 마사지 그거 아닐까? 그거 아니야? 이거 안마지 안마 안마지 저는 첫인상 진짜 주찬, 주찬이 주찬이 잠시만요 주찬이 대박이었죠 저희 회사 연습실 화장실은 두 칸이 있어요 두 칸 제가 첫 번째 칸에서 볼일을 보는 중이었어요 그때 옆 칸에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저희 이제 연습생 기존에 있었던 연습생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당신은 누구십니까? 했는데 너는 누구냐? 너는 누구냐?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벽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톡톡톡 한 다음에 너는 누구냐?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저는 영택입니다 혹은 나는 대열이다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톡톡톡 너는 누구냐? 했는데 갑자기 저는 정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니까 저는 정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어 그래 저는 어 그래 어 그래 어 볼일 잘 보고 어 그래 이렇게 진짜 아 진짜 그러고 나서 주찬이가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저는 그래서 아 저 녀석 나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메리트 있는 거 하나 딱 하고 보여 드릴 게 있죠 네 그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국민 포즈 타 그룹 이제 뭐 워너원 박지훈 님의 뭐 내 맘속에 처장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재현 분이 뭐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하나 딱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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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브이라이브 팬 여러분들 우리를 스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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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 자 오늘 마무리자 자 여러분 스샷! 스샷! 여러분들 우리 스샷! 저희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땀 날려 네 장진이 형의 포즈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샷! 스샷! 그렇게 하자 백장 택 스샷! 시작 백장 택 스샷! 스샷! 아니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너만 자면 왜 해 자 우리 릴렉스에 흥분하지 말자 자 시작 백장 택 스샷! 오ك 세세 섹시 세 세 세 세